네 안녕하세요 AP투자연구소 장동현 전략팀장입니다. 오늘 함께 살펴볼 종목은 PM풍년이 되겠구요 코드번호는 024940 현재 시각은 12월 7일 2시 40분을 지나가고 있습니다 일단 종목 차트 보시기 전에 일단 간략하게 재무제표 보시면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퍼가 7.25 와우 퍼가 7.25가 되겠구요 음 시가총액 393억 시가총액 393억 와우 이 종목 같은 경우는 일단 되게 소형주죠 소형주 그리고 만약에 시가총액이 좀 짧기 때문에 이제 큰손개미 형님들이나 아니면은 좀 큰손개미 그리고 뭐 세약들이 조금 작업을 하기에는 굉장히 쉽게 쉽게 올라갈 수 있는 그런 종목이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너무 싼데 유재현 대표이사님께서 38.07% 갖고 있고 자사주가 11.01% 를 가지고 있습니다 총 회사 한 50% 정도 가지고 있죠 그렇게 보시면 되고 동산은 1954년 거의 한 60년 된 회사죠 사업부로 알루미늄 스탠레스 부동산 임대업 판매업 전기용품 판매업 식상 아래 필수요소 개설적으로 요소하는 주방용품을 사용하고 판매하고 있습니다 6월 전년 동기 대비해서 조금 흑자 영업이익은 흑자전환을 했지만 단기순이익은 59.8%로 감사를 했고 4.11% 4.11% 그러면 4.11% 만약에 퍼가 퍼가 4면 4년 정도 이제 영업이익을 내면요 영업이익을 내면 이렇게 PM풍년 같은 똑같은 회사를 하나 설립하신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한 10 정도가 거의 적정 주가라고 보시면 되고 10 이하로 내려가는 그런 종목들에 한해서는 조금 유심히 관찰해 봐도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지금 다른거 한번 모연항을 보시면 PM풍년 같은 경우는 이제 주방용품 제조업을 거의 많이 해요 어머님들이 쓰는 밥솥 밥솥 밥솥이 되겠습니다 요거 이제 중국에다가 이제 중국 쪽에다가 이제 진출을 좀 하고 있고 지금 중국에서 만약에 이제 한안영 해제 기대감에 따라서 수혜를 받을 수 있는 종목이고 현재는 국내에서 되게 경쟁사가 심해요 경쟁이 심해요 그렇기 때문에 조금 매출액은 정체가 되어 있는 부분이고 영업이익도 어느 정도 좀 정체가 되어 있는 부분이다 그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보시면 이제 이 종목도 이제 전 경제부총리 김동연 관련 주로 묶여 있거든요 김동연 관련 주 김동연 관련 주 김동연 관련 주로 묶여 있는데 김동연 관련 주로 현재 묶여 있는데요 김동연 관련 주로 현재 묶여 있는데요 보시면 아시겠지만 김동연 관련 주 이제 서울시장 그 후에 대권 서울시장 선거 후에 대권이 나갈 수 있는 그런 조짐이 보이고 있고 여기서 이제 상한가 나왔던 상한가 나왔던 흔적을 보면은 이쪽 어느 정도 매집을 했었고 지금은 121선 기준선을 지켜나가면서 추가적으로 조정을 받고 있는 그런 느낌이 들고 있습니다 현재는 쌍바닥 찍고 다시 올랐죠 그래서 이쪽 매물 때 어느 정도 손바퀴이 일어나면 여기서 한번 지지를 다시 한번 해 준다고 하면은 추가적으로 상승이 나올 수 있을 것이라고 판단이 되고 있고 한번 추세선을 한번 그어 볼게요 추세선 이쪽 이쪽 이렇게 되고 있고 이쪽 이렇게 이렇게 하면서 여기서 어느 정도 이렇게 힘을 모아 주면서 이제 상승할 수 있는 탄력이 분다고 하면은 추가적으로 좀 많이 갈 수 있을 거라고 저는 보거든요 그래서 좀 낮은 시총 낮은 시총 낮은 시총 그리고 재무가 양호하고 재무가 양호하고 그 정치 테마주로 엮여 있기 때문에 한번 크게 한번 슈팅을 한번 크게 한번 줬으면 좋을 것 같아요 주주님들 힘내시고 지금은 파는 거래량이 안 나왔다고 보시면 돼요 점 점 점 세력이 들어왔을 때 올라가고 세력이 개입을 안 했을 때는 내려간다 이렇게 한번 보시면 되고 단기 목표가로는 지금은 지지 받는 구간이 조금 필요한데 지지를 받는 구간이 먼저 나와줘야 되거든요 이쪽 부분에서 이쪽 부분에서 아마 이렇게 해서 쌍바닥을 찍어 가면서 양봉으로 아마 추세가 전환이 되게 되면은 좀 좋을 것 같습니다 지금은 솔직히 말해서 피라미드 역으로 해가지고 물량을 차근차근 좀 이렇게 모아가는 그런 느낌으로 하시면 되고 한번에 이게 전자점 다 이렇게 한번에 한번에 들어가시면은 내려가면은 답이 없습니다 빠지면 답이 없어요 물량을 한번에 들어가는 것보다 비중을 나눠서 들어가시는 것을 추천을 해드리고 제가 드리는 종목들은 일단 관심을 갖고 지켜보는 방향으로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면은 추가적으로 계속 계속 남겨놓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자 그리고 ap투자연구소에서는 매일매일 무료 추천 종목들을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네이버에다가 ap투자연구소를 한번 쳐보시고요 ap투자연구소 상단 링크 보시면은 ap투자연구소 클릭합니다 중 가운데에 2020년 무료 추천 종목을 클릭을 한번 하시면 그 저희 소장님께서 김용재 소장님께서 매일매일 하루에 9시 한 7시 반부터 한 10시나 11시까지 그 하루 당대 최고 이슈의 종목을 매일매일 드리고 있습니다 12월 7일 월요일 무료 추천 종목을 클릭해 보겠습니다 7시 33분부터 저희 김용재 소장님께서는 무료 추천 종목을 보내드리고 있는데 거기에 따라서 무료 추천 종목의 당일 대응 이런 것들을 차근차근 말씀을 드리고 미국 증시 분석 그리고 현재 어떻게 시장이 올라갈 것인지 내려갈 것인지에 대한 그런 이슈 같은 것들을 자세하게 설명을 해드리니깐 AP투자연구소 카카오톡 혜택을 받아보시면 무료 종목을 받으시면서 여러 가지 종목들을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한번 들어 오셔가지고 한번 수익 좀 내보시는 거 어떠신가요 오늘 같은 경우 신풍제지 바로 들여서 12%까지 수익을 드렸고 두번째 종목 뭐 신풍제지도 그렇고 지금 손절가하고 목표가를 다 제시를 해드리고 있습니다 장원테크 같은 경우도 지금 어느 정도 수익권에 있고 다른 뭐 직장인 다니시는 분들이나 지금 뭐 다른 자영업자 분들 지금 코로나 때문에 좀 힘드실텐데 요렇게 해서 한번 무료종목 매일매일 가져가 보시면서 하루에 3%씩만 내면은 좀 어느 정도 삶의 보탬이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한번 들어 오셔가지고 한번 해드릴게요 감사합니다 됐고 영상 tych 证嘛 냐 잘